복식 호흡에 대해서 배워볼건데요. 복식 호흡이란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? 없나요? 복식 호흡은요? 흉식 호흡을 올립니다. 그리고 코로 숨을 쉬면서 코로 숨을 쉬면서 공기를 넣습니다. 가슴은 배에 힘을 주고 배에 힘을 주고 어머니 어디있지? 혹시 병원이 몇 층에 있는지 아세요? 병원 침팡을 폴을 그렇지 흐민 pil arest 명라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김성철 이사님, 본무증 요소를 좋아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3S입료 업물리 부탁드리겠습니다. 1월 22일까지. 1월 22일까지. 청포미 정리를 잘 부탁드리겠고요. 비단명을 제기찜여서 서류를. 네. 금일까지. 네. 보청 대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오늘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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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